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임시 중단한 지 벌써 6개월을 흐르고 있습니다. 포털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새로운 재평의를 시작해서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정치 편향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6개월입니다. 포털은 새로운 재평의를 구상하겠고 각계각청에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내년 종선까지 버텨서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 장악된 현재의 CP 콘텐츠 제휴생트계를 유지하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재평의는 정치 편향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재평의가 하루빨리 출범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똑같은 재평의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재평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평의에서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기사량 20건만 채우는 전문지로 분류한 반면 카카오는 인터넷신문 월백건입니다. 월을 백건으로 분류해서 미디어온을 분류했고 또 미디어온을 미디어스는 그 반대로 전문지 월 20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표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만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20건 기사량만 채우면 전문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CP 제일 위에 등급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인터넷신문으로 월백건으로 분류해가지고 서로 완전히 거기 다르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평의와 심사규정은 하나인데 언론사 분류는 자편향 언론사가 원하는 대로 제각각 해준 것입니다. 포털은 이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신청한 것이다 라고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한편 미디어온을 오마이뉴스 미디어스는 재평이 이전에 이미 입점해 있던 매체라는 이유로 심사도 없이 컨텐츠 제휴 등에 그대로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재평의에서 포털에서 퇴출시킨 언론사가 87개 언론사입니다. 그 언론사들의 사유를 보면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는 세발의 피,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가 월등히 더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보면 87개사가 계약해지가 됐고 그 계약해지된 사유가 진짜 경미해도 계약해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이가 가짜뉴스로 규정했고 또 서울시의 신문법 추가 판단을 입집한 행정 제재권인 뉴스타파의 윤커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CPG, 콘텐츠 제휴 지휘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18조에 보면 여기 18조입니다. 뉴스타파는 그 즉시 계약해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를 그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와 카카오는 더 이상 국민 포털이 아니라 민주당 눈치를 보며 가짜뉴스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국민에 맞서 싸우려는 자편향 포털로 전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댓글 118만 8천 개 8840만 개의 공감 비공감 조작했던 김경수 드루킹 사건 윤영창 전 부사장 민주당 의원 영입 이재명 관련 승남FC 39억 원 지원 각종 특혜성 지자체 허가만으로 받으라도 자편향 포털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2018년 21년 두 차례나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해 언론사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부위하고 그 순위까지도 조작한 네이버의 부조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제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댓글 AI 알고리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인위적으로 삭제시킨 카카오의 자편향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비슷한 문구인 지박이라든지 뭐 경의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표출되고 있습니다. 포털 네이버 카카오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친민주당 세력과 뉴스타파, 민노총 언론 노조 등을 신경 쓰기 전에 국민의 거센 심판을 더 무섭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총선 이전 최소 90일 전까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재평의를 만들어서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